음악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한전선이 오늘 다시 한번 상승 시도하는 흐름이 나왔고 자 우리 장 마감했는데 또 시간의 거래라는 게 있죠 시간의 거래에서도 우리 1.58%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만 640원으로 그렇다면 우리 내일 내일 다시 주가는 또 상승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크다 아시겠죠 우리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저는 직전 고점을 무조건 돌파할 것으로 일단은 바라보고는 있지만 대응이 중요하다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수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결국은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매일 같이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리면서 지나고 보면 정말 너무나도 완벽하게 너무나도 완벽하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처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고 자 최근에도 우리 이 구간 계속해서 제가 매수 타점이다 라고 절대 매도금지라고 여러분들 매도금지 매도금지를 외쳐드렸습니다 매도금지 여러분들 동참하셔라 라고 채팅창에다가도 댓글 댓글에다가도 제가 매도금지를 좀 적어주세요 라고 말씀까지도 드렸어요 그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나면 우리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매도금지라고 댓글에 다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매도금지 매도금지 안했더니 어떻게 지난 급락도 피했고 다시 주가가 올라와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매도금지 그만큼 중요한 순간들 이 구간은 제가 발바닥이다 라고 발바닥에서 무릎 파기다 라고 다 말씀을 드렸던 상황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누가 누가 자꾸 매수를 했습니까? 우리 연기금 연기금이 계속해서 오늘도 사고 계속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20만주 오늘도 어제도 우리 지난 80만주 자 우리 이 80만주 정확하게 우리 강화 물량들 지난 금요일날에 80만주 이때 우리 전날에 악재가 있었잖아요 이 악재가 뭐였다 기술 유출 결국 이 기술 유출 별거 아니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때가 기해였다 라고 급락 나올 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다 빠르게 전략을 다 드렸어요 우리 급락 나오는 날 실시간 전략 드렸던 거 한 번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 대한전선 우리 지난 13일날 급락 나올 때예요 지금 현재 우리 주가 급락이 나온다 이때 여러분들 빠르게 빠르게 제가 실시간으로 함께 라이브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을 드렸었죠 자 빠르게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입장하신 분들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실시간 라이브로 지금 현재 구간 우리 주가가 단기 급락이 나온 상황인데 절대 이 구간은 매도가 아니다 아시겠죠 매도 금지입니다 지금 매도하시면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어요 자 보시다시피 절대적으로 우리 이 구간 매도하면 안 된다 매도 금지다 라고 우리 14,050원을 찍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 매도 금지 여러분들께 최대한 빠른 전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다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때 당시에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 여러분들 급락 중이지만 빠른 대응 전략 절대 매도 금지 매도 금지 하면서 우리 여기 텔레그램 방에도 전략을 드렸고 지금처럼 우리 실시간 전략도 드렸고 자 우리 그때 당시에 대응을 못 했다라는 분들 자 앞으로 여러분들 한 선생님과 함께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텔레그램 여러분들 무료로 무료로 다 입장이 가능한데 입장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영상 하단에 보시면 우리 조회수가 있고 조회수 옆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우리 주소가 나옵니다 이 주소 클릭하시면 여기 링크가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자 우리 여기 상단에 번호로 우리 대한 대한구독 우리 구독했다 대한전성구독 그리고 우리 입장승인이라고 입장승인 해달라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님들 확인하고 여기에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구독이라고 꼭 아시겠죠 대한구독했습니다 라고 입장승인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들 정확하게 우리 이 순간에 피해갈 수 있었다라는 거 이와 같은 발빠른 전략들 여러분들 함께 하지 못하셨던 분들 아시겠죠 우리 이러한 전략들 금락 나왔을 때 최저점에서 우리 매도하면 안 된다 라고 매도 금지 정확하게 매도 안 하고 우리 지금과 같은 상승이 나오고 있고 결국 우리 외국인 기간 계속해서 매집 강한 물량을 예전부터 샀다 라고 우리 예전부터 어디입니까 우리 이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강하게 매수 매집을 해 주었다 매도의 흔적이 없다 우리 이 구간 조정 줄 때 우리 이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강하게 매수 매집을 해 주었다 매도의 흔적이 없다 우리 이 구간에 매수 매집을 해 주었다 절대적으로 이런 구간 우리는 매도 동참을 하면 안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실시간으로 아시겠죠 실시간 전략 그리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문자를 통해서도 다 우리 문자를 보내드려도 이 문자가 스팸으로 인해서 안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던데 그러신 분들은 꼭 우리 여기 텔레그램 입장 하셔가지고 텔레그램에서 빠르게 빠르게 우리 정보 정보도 얻어가시고 우리 종목도 받아가시고 우리 여기에서 드렸던 종목들 엄청난 상승 성과도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야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구간 우리 오늘도 우리 상승하면서 상승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였다 우리 계약 관련 이야기가 나왔죠 자 우리 미국에서 전력망 프로젝트 3건을 잇따라 수주했다 3400억원 수주다라고 이와 같은 기사가 나왔고 결국 오늘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자 이미 우리 회사의 성장성 그죠 성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 연기금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자 우리 대한전선 우리 미국에서 3300억원의 신규 수주를 달성을 했고 우리 미국 어떠한 상황인지 요거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3건의 전력망이다 라고 자 우리 3300억 이상의 신규 수주를 달성을 했다 2022년에 4000억 규모로 80%의 상회하는 결과다라고 벌써 우리 6월달 전반기에만 80% 벌써 다 후반기 포함하면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우리 프로젝트 2건 요렇게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상황들 그리고 대한전선 추가적으로 무슨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 있는가 요렇게 살펴보고는 있는데 뭐 그 외에 새롭게 나온 이슈들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우리 지금 현재 악재 악재로 볼 수 있었던 우리 기술 유출 이거에 관련돼서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가 안 나왔지만 거의 100% 혐의가 없다 무혐의로 걸릴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보면 되겠죠 결국 우리 연기금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회사의 성장성 이거 외에도 우리 다양하게 지금 현재 수주 관련돼서 이슈들이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죠 요거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결국은 우리 대한전선 우리 최대 실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거 아까 보셨던 거 우리 미국에서의 송전선 16만 키로 업그레이드 이걸로 인한 호재가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미국의 최대 전력산업 전시회도 참가했고 노후 전력마 교체 시장을 공약을 하면서 결국 우리 이렇게 신규 수주를 달성을 했는데 상반기에만 이 정도다라는 거 하반기 그죠 그리고 우리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도 시작을 했고 결국 우리 해저케이블 같은 경우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이 거의 쌍두와차급으로 우리 시장이 2022년 6조원에서 29년에 29조 약 5배의 강한 성장이 예상되는 이러한 구간이다라고 다 말씀드렸던 상황들이에요 결국 우리 해저케이블 주문이 세도하고 있다 해저케이블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 현재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그로 인해서 우리 최대 실적과 더불어서 올해 매출 3조 시대에 그에 따라서 우리 영업이익도 계속 급증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주가 상승해 볼 수 있는 거 우리 구리 가격 구리 가격이 최근 계속 지지부진한데 우리 앞전에 신고가 구리 가격이 날 때 어떻게 됐어요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 그런데 우리 구리 가격이 지지부진해도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구리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다라고 하면은 구리 선물이 하락하면서 악재로 자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우리 지난번에 하락했을 때는 우리 여기에서 주가가 급락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급락도 하고 야식 양봉이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 지금은 빠져도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거나 상승하면은 오히려 좋은 거는 또 호재로 작용돼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현재 악재 악재로 볼 수 있는 구리 가격의 하락에 대한 악재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악재 바로 우리 기술 유춤에 대한 악재 이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 안 된다 반영이 안 됐다 순간적인 하락이 나왔고 반등이 됐고 결국은 뭐다 우리 이 구간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것들이 나와도 주가가 안 빠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다 우리 악재가 주가의 움직임에 반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호재 호재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주가에 반영이 더 강하게 되고 있다 바로 오늘만 따져도 우리 이와 같은 프로젝트 수주권이 나오면서 상승 시도 그리고 시간에서도 상승 결국은 뭐다 좋은 거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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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리 가격 구리 가격이 반등 나오면은 또 반등도 나올 수도 있고 결국 우리 주가 올라갈 텐데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우리 이 구간에서는 제가 매수의 전략을 계속 들었던 것처럼 우리 올라가면 매도 매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매도를 잘 해야 우리 수익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자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급등할 때 매도 전략을 정확하게 우리 이 고점에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급등 나오면 제가 다 여러분들 매도 전략 매도 타점 다 함께 잡아드릴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전략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단기 고점입니다 라고 고점 신호 비중 축소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20일 날에 21일 장점 필수 시청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그날의 전략인데 한번 영상 볼게요 우리 2만원 다시 한번 우리 지점 고점에 대한 저항 라인이기도 하고 우리 여기 2만원 자 우리 상당히 갈림길에 선 구간입니다 꼭 대응하자라고 대응 단기 급등이 있으면 급락도 조정 조정도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고무줄을 늘리면 계속 늘어만 난다 아니다 고무줄 끊어져요 아시겠죠 우리 매도 매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 우리 매도 못하면 어떻게 된 자 매도 잘 해야 된다 우리 고무줄 늘어났다 끊어집니다 우리 매도 매도가 중요하다라고 매도 타이밍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날 결국 어떻게 됐다 우리 최고점을 찍었고 우리 이 고점 바로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여기 고점에 대한 저항과 우리 2만원 라인 우리 이날이 언제였습니까 21일날 자 21일날 전날에 다 말씀드리고 이날 매도 전략까지도 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 타점들 다 문자로 여러분들께 다 대응 전략 드렸죠 자 우리 그날 21일날 21일날 우리 아침 9시부터 정확하게 2만 300원 2만 500원의 매도 타점 매도 전략을 다 잡아 드렸습니다 우리 이날 정확하게 고점에 매도를 다 했고 결국 우리 이 구간 계속해서 매도금지 매도금지 우리 매수 구간이다라고 매수 전략까지도 우리 이번에 다시 주가가 올라오면은 우리 매도 매도 잘 해야 돼요 우리 지난번처럼 제가 매도 타점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상단에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대한 두 글자 대한 매도라고 매도 이렇게 꼭 남겨주시면 우리 이번에 매도 전략을 함께 또 드리면서 결국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 잘 팔고 다시 또 사고 또 이번에 잘 매도해야 된다 왜? 우리 물려있는 사람들은 올라오면은 본전심리 매도하고 싶어지고 우리 최근에 산 사람들은 또 수익이다 수익실현 수익실현 잘해야죠 결국은 뭐다 여기서도 매도 여기서도 매도 그러면 매도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 에너지보다는 오르다 빠지고 오르다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윗골이 열한 구간에 우리 매물 때 대응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해가 잘 되고 있으면 우리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구독도 부탁을 드려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도 있죠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 월급 프로젝트 자 우리 주식을 통해서도 따박따박 돈을 벌 수 있다 월급처럼 수익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 종목들은 단기 단타 위주로 빠르게 빠르게 수익 날 종목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 자 우리 최근에 사조시푸드 어제였죠 어제 사조시푸드 드려서 우리 바로 급등 오늘도 급등 우리 윗골이가 달렸는데 이와 같은 종목들 다 매수하고 매도 타점들 자 이거 상한가 기법 우리 유날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다가 자 우리 상한가에서 우리 상한가 종목이 하락했을 때 이 구간에 타점을 잡아 드렸던 거예요 결국 우리 이 종목이 급등도 하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25%나 큰 수익을 안겨주었고 이거 다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자 우리 문자 이렇게 메일같이 보내드렸고 참 오늘 상한가도 갔죠 자 우리 어제 사조시푸드 종목 그리고 이오플로우 종목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사조시푸드 급등 우리 이오플로우는 상한가였습니다 이오플로우 어제 드렸던 종목이 오늘 상한가 이렇게 타점 정확하게 우리 급등할 종목들 함께 그리고 우리 사조시푸드도 우리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은 타점을 잡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단타 관점으로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대다수 종목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함께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바로 구독자님 이벤트 월급 프로젝트 이거 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제가 어떠한 건지 참여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제2의 월급 프로젝트 한번 살펴볼게요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거 월급 빼고 다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월급을 올려보자 우리 제2의 월급을 만들어보자 라는 거죠 우리 100만원 소액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선착순 300명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재능 기부이고 이 재능 기부가 뭐냐 바로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 이와 같은 전략을 여러분들께 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 드린다 이 수익은 결국 차곡차곡 쌓여서 월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시청해 주시고 숫자 88번 월급이라고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에 7491 숫자 88번 월급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겠고 자 우리 프로젝트 바로 단기적으로 단타 빠르게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단기 단타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께 많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문자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 자 우리 문자 이렇게 자 우리 13일날 문자 동양철관 대한전선 대원전선 등 우리 11일날에 우리 기술 한전산업 우양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을 함께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와 같은 종목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이렇게 수익이 된다라는 거 우리 최근에 공략 한전산업 우양 동양철관 등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드렸는데 자 어떻게 타점을 잡아 드렸는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종목들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자 문자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실시간 전략으로도 다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최근에 드렸던 종목 자 우리 문자로 드렸던 한전산업 이 종목을 하나 예를 들어볼 텐데 우리 한전산업 여러분들 문자도 보내드리고 실시간으로 실시간 라이브 전략도 함께 드렸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전산업 우리 실시간 라이브 전략으로 상한가 기법을 이용한 매매 타점을 요렇게 실시간 전략 드렸던 겁니다 자 우리 그날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한전산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시 한번 주가 조춤할 때 어제의 상한가 가격 요 밴드라인에 주가가 유치해 둘 때 다시 지금 살짝 눌러주면은 여전히 공략은 가능하다 11,800원에서 12,000원 전후 이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건 마이너스건은 괜찮다 분명히 장중에 플러스건으로 급등 강하게 10% 이상 적어도 5%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상한가 종목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마이너스건 언제든지 괜찮다라고 11,800원 12,000원 요 구간의 타점 우리 충분히 플러스 10% 이상도 급등을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전략 라이브 전략 드렸던 겁니다 우리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월급 월급 실시간이라고 또는 월급 라이브라고 우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이렇게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전략을 함께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시간 라이브 전략 여러분들 다 참여 가능하시고 자 우리 그때 위치 한번 주가를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자 우리 이날 상한가 위치였고 다음날에 상한가 종목이 마이너스 줬을 때 아까 영상 라이브 전략 드렸던 순간이 여기였어요 우리 이 구간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이 구간에 매수 타점을 잡아들었던 종목이 결국 어떻게 됐다 순식간에 우리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우리 20% 이상의 큰 상승이 바로 나와주었고 우리 이와 같은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수익이 된다라는 우리 한전산업 25%나 급등을 했다 우리 100만원 공략해서 25%면 25만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문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우리 이렇게 한전산업 보내드리자마자 큰 수익 또 우양 우양도 바로 큰 수익이 났습니다 우리 동양철관도 큰 수익이 났고 다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 우리 여기 다 여기 일지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조금 아직까지 안 된 것도 있지만 우리 우양 동양철관 다 함께 빠르게 드렸던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우양도 한번 살펴본다면 우양 보세요 역시 주가가 계속 급등하고 있는 상황 이와 같은 종목들을 드렸었고 자 우리 다른 종목들 하나 아까 동양철관도 있었죠 동양철관도 우리 하락 이후 양봉 나가는 날 우리 13일날에 우리 정확하게 다 타점을 잡아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정확하게 타점 우리 13일날 동양철관 아침에 잡아드려서 양봉으로 급등 자 우리 이렇게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우리 문자 그런데 이 문자가 잘 안 가는 경우 바로 우리 스팸으로 인해서 문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 빠르게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텔레그램 텔레그램에서도 전략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동양철관 우리 이렇게 드렸다시피 동양철관 함께 동양철관도 우리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전략을 드렸죠 동양철관 여기 대응 전략들 함께 드리면서 우리 문자 발송 문자로 못 받는 분들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빠르게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우리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 조회수 옆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주소가 나옵니다 이 주소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방으로 연결이 돼요 텔레그램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입장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단 구독 구독을 꼭 해주셔야 된다 우리 구독자님들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입장 승인 입장 승인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야 제가 확인하고 입장을 도와드린다라는 부분 자 우리 이렇게 문자로 정확하게 타점들 다양하게 다 드리고 있고 우리 문자 못 받는 분들 텔레그램까지도 이렇게 다 알려드린다라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지금 현재 6월달 205%가 발생이 됐다라는 건 205만원의 수익이 만들어졌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3월달부터 해서 3월달 500% 4월달 400% 꾸준하게 수익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지난 3월달에 511%면 우리 100만원씩 공약했을 때 511만원 수익 우리 200만원일 때는 천만원 이상의 수익도 된다 500만원씩 공약을 했을 때는 2500만원 이상의 수익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우리 2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이 금액이 우리 제2의 월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월급 프로젝트가 바로 이와 같은 거고 자 우리 월급보다도 더 클 수 있는 주식을 통한 제2의 월급이 될 수도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람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다 같이 월급 프로젝트 참여는 숫자로 88번 또는 월급이라고 남겨주시고 번호 상단에 번호 5073-7491입니다